봄 히히 카드 히히히 카드 히히히히 히히히 카드 유리칼 유우우우우 섬마 또 또간지나오는 koş냐 오늘 반찬도 가지부침? 반찬이 하나만 올라오는 유튜브 앗 강화 필요한거 너무 많이 집은 것 같음 앗 고기 뒷갈 머미 파이드 핸드 근데 뒷갈에 라가블린 나오면 안좋은거 아님? 상점이 내 돈 털어갔어 어제 같은 게임 뭐? 뭐? 뭐 미소 아이고 맙소사 헛 전경기 고무사뎀 1코 16댐 참아?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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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의 검달 피지컬 이슈 에이징 커브 피지컬 이슈 진짜 먹을 거 없네 왜 오늘 반찬엔 가지 없어 히힛 1, 2, 3, 4 막을 수 있나? 그냥 자 킬각이긴 한데 못 막네 악몽도 괜찮은데 미라소니라서 뭐임? 안 돼 오히려 좋아? 이거 완전 알약각이네 알약사입니다 많게 내온금 공중제비 계속 나와 유령 잡는 시간 뱀 앱독 압독 압독 과학이긴 하지 않나 응 전략과 반사신경 잡는게 더 나은가 전경기니까 일단 참아봄 알약 알약 달라고 오오오 자상숨 뭐? 미파이드 뭐? 미손 뭐? 어? 미쳤다 으아아아아아 아씨 으아아아아아 왜 안나옴? 뭘로? 독거려 독 뚱땡이 서순 별로 중요한건 아냐 자상숨 박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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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뎜 quando 박략 단투 작도 작도로 영 채워버리면 강화해도 되겠다 작도로 영 채워버리면 강화해도 되겠다 작도로 영 채워버리면 강화해도 되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시계다. 그러면 싸그리 다 지우기만 하면 되겠다. 싸그리 다 지우면 되는 건 다른 백도 마찬가지 아닌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방어도 개떡같이 조금 오르네. 이게 뭐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저 서순일뿐이야. 이즈. 콩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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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허리탄 플러스 아니 방어도 나부랭이가 필요하겠냐고 생각을 해보렴 생각을 해보렴 강화된 거면 먹겠는데 강화된 건 필요 없어 보임 R 녹 R 제비 세계니까 제비 주면 되겠지 알약 살 수 있게 돈 남겨놓자 알약 살 수 있게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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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니 킥 뱀 뱀 뱀 와아우 성락컷 포션 벨트? 어? 휴 휴고다발이고 그냥 잡았네 괸전 아 올강워바렙네 이렇게 수빈 우산 이렇게 아멘 오오오오오 오오 하하하하 아니 빙겨 되었어 아니 몰루아카 가차 개망하고 여기서 가차가 개잘되네 아니 몰루아카 가차 개망하고 포션 가채 대박 오로록 아니 닷 물거리 다륜 세트효과 어디감 맹동말고 탐플 주제 이거나 그거나 당허야되니까 물 보는게 낫지 않을까 이거 뭐 어떻게 다 갖다 버릴까? 저거 많이 써도 도우면 안됨 마시면 되는거 왜 버림 그것이 플렉스니까 요정은 왜 못 마시는거 있나? 계산안해서 그런가? 아 계산하고 드세요 젤다의 손은 먹을 수 있던데 젤다의 손은 먹을 수 있던데 엄청나게 supre 액 마지막으로 없 вопрос 이렇게 온라인 여기서 encountered 이렇게 하는 역배도둑님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딱히 안 나올 이유가 있을까 있으...겠지 방어할거 오지게 많네 아니 하짐석까지 포션 터진다 이놈들아 이게 그 마시고 죽자인가 아니 그만 나와 아이씨 유령이 제일 도니까 유령가차 돌려본다 쭉쭉쭉쭉쭉쭉 아니 포션가차도 올리긴 해야되는데 유령 나올 수 있으니까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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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에너지 얍이 아멘 음.. 얘네들 다 죽여버리면은 그램 림드로 받을 수 있는데 12딜이면 죽일 수가 없다 와우 와우 으응 죽여봐 불같이 못하니야 숨겨둔 불같이 더 있다 인공물 제일 쓸데없이 쓰는 방법이다 이거 위장 크림 악몽 빳다 주시바 이거 말이라고 하나 똥중 강화 좋고 재생 어차피 아닌가 재생 들고 있을까 심장 연타 15댐은 결국에 맞아야 되니까 재생 어차피 재생 어차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동매를 샀습니다. 폭주 불타 근데 일단 막긴 막내 질 계약함 엄청 큰 총매가 필요하다 엄청나게 큰 약과 강화됐으면 안 먹을 이유가 없었을텐데 아니 이거 총매 없으면 좀 애매한데 엄마 덕분에 불자 아니 이게 게임이냐 영체와 잡히니까 딱 안 때리는 거봐 미쳐가지고 이거는 악몽 유령 영상하고 불피로 못 넘어가겠는데 그러면 어쨌든 형상으로 막으려면 공격하는 건 다 맞아야 되니까 유령이 돌아왔소 대단원 되지? 형상 다 쓰면 다 맞아야 되는데 다는 필요없어 다는 필요없어 다는 필요없어 그렇지 무적특 무적아님 유령의 형상특 무적임 펑스탄 음 아니 작업도구 땜에 안되는거였는데 드로 감소 땜에 되는 아닌가? 아닌게 아닐걸 잘tr Lapini 둘 넷 넷 둘 넷 넷 때리면 맞아준다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어떻게 이기지? 이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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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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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지 이기지 이기 이기 이기지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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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겼다 까까 허접색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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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심장선에 아 유령 아 요정 아 뭐야 잘못 눌렀네 음 아니 미친 이러지 말자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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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깜빡했네 등짝에 상처는 다일런트에게는 수치가 아니다 다일런트에게는 수치가 아니다 다일런트에게는 수치가 아니다 아 이거 리필드 오예 드디어 먹었다 으알 아싸 비행기 오졌다 민첩 꺼져 아닌가 민첩 버리는게 맞을거 같은데 신간애기 이건 이긴거 같은데 형상쓰는게 맞지않나 이 지피도 이제 필요없는데 나머지 포션은 진짜 스절덱이 없는거 나오긴했다 그래 이거야 칠순아 칠순아 칠 수가 없구만 아닌가? 이러고 지는거 아님 오호 피가 키는거 봐 지는거 아님 곱방귀 있어 엘러트 꼭지삐 다짜샷 꼬벨 성나껍 아짐석 비행기 오졌다 드디어 오늘 반찬 가지 안나왔다 안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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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